대전 도시철도공사의 사장 공모 과정에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 대전 도시철도에 임원 후보자를 심사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원칙을 깨고 운영되는 등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최우진 기자입니다. 대전 도시철도공사에 임원 후보자를 심사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명단입니다. 대전시 2명, 시의회 3명, 공사 2명이 각각 뽑혔는데 수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공정성을 위해 임원을 뽑을 때마다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지만 사장과 이사를 추천한 위원회의 위원 명단이 똑같습니다. 왜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사장 공모 절차를 이렇게 진행했는지 의문입니다. 또 7명 중 4명은 인사비리 의혹으로 퇴진한 차준일 전 사장도 심사했습니다. 추천받은 기관만 다를 뿐 해마다 거의 같은 위원들이 임원 심사를 한 겁니다. 심지어 임추위 위원 2명은 심사 과정을 훤히 다 아는 상황에서 차기 사장 후보에 공모한 것으로 확인돼 임원 심사가 과연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심이 남습니다. 임원 추천위원회는 개별 사항이 있을 때마다 전면적으로 새로 구성을 해서 새로운 분들이 추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김민기 신임 사장의 공모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류 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면접에서 1등을 차지한 부분도 수사 대상입니다. 하지만 도시철도공사 측은 사장 공모에 외압은 없다며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인물들을 소환하고 회의록을 분석하는 등 사실 확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TJB 최효진입니다.